지금부터 어쩌다 벤져스와 아트타카 팀의 공식 경기를 여러분께 중계방송해 드리겠습니다. 3백으로 전화를 하면서. 임남규, 류은규. 두 선수가 같이 그라운드에 끄는 경기는 또 오늘 처음이네요. 전반전이 시작이 됐습니다. 오는 가운데 수중전입니다. 오늘 우리 팀의 가장 큰 변화는 임남규가 수비 라인으로 내려왔다는 점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랜만에 또 어쩌다 벤져스 선수들이 3백으로 가공을 시켰어요. 상훈아, 상훈아, 상훈아. 상훈아, 상훈아. 상훈아, 상훈아. 상훈아, 상훈아. 상훈아. 남규, 상훈아. 남규, 남규. 오케이. 제훈아. 형이, 형이. 형이. 간다. 뒤에 있잖아, 뒤에 있잖아.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올라가, 올라가. 지금은 이제 빌드업상으로. 돌렸어, 돌렸어. 임남규 선수에서 미래스대까지 올라갔죠? 네, 많이 올라왔어요. 임남규 오늘 여러분 주신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해이, 간다. 뒤에. 가시고. 아주 빌드업처럼 있고요. 공간이 생겼습니다. 맞았어요. 상훈아, 상훈아, 상훈아. 이장군. 앞으로, 앞으로. 김준현입니다. 임남규도 올라가 있습니다. 임남규 쪽으로. 아주 깊었습니다. 임남규 선수가 오늘 활동하는 양이 많거든요. 이어지지 않습니다. 준현, 준현. 2개 다 비가 오고 있기 때문에 바운드가 되면 회전이 빨라집니다. 리옥이 됐어요. 좋았어요. 리옥이 됐어요. 좋았어요. 그대로 가고 돼요, 그대로 가고 돼요. 그대로 가고 돼요, 그대로 가고 돼요. 그대로 가고. 그대로 가고. 숙립 가야지, 숙립 가야지. 이거는 마지막에 슛을 날리지 못하는 류은규. 민호야, 민호가 중앙. 남규. 임남규 선수를 위로 넣는데요, 보니까요. 그러면 임남규, 류은규. 오랜만에 또 공격라인을 쓰는데요. 공격라인에서 만날 수 있게 됐는데요. 지금 임남규 선수가 왼쪽으로 빠져 있고요. 류은규 선수는 그대로 최전방을 지키고 있습니다. 임남규 선수. 올라왔어요, 임남규 올라와 있습니다. 임남규 올라왔고 지금. 모태범. 류은규. 모태범과 류은규가 좀 겹쳤어요. 다시 류은규. 가지고 나가도 돼요. 간다, 간다. 오케이. 좋았습니다. 빛 나갔습니다. 근데 빠르긴 빠르다. 다행이다, 다행이다. 나이스, 나이스 슛. 다 가면 안 돼. 내가 올릴까, 내가 올릴까? 다 가면 안 돼. 아니, 아니, 올라올려, 올라올려. 올려주고 아쉬워. 올려주고 아쉬워. 올려주고 아쉬워. 임남규. 임남규. 올려주고 아쉬워. 올려주고 아쉬워. 올려주고 아쉬워. 많이inga.. 올려주고 아쉬워.